자 이제 델타 항구 실적인데 매출은 거의 사상 최대의 매출이었죠. 154억 달러 나왔고 근데 전망치가 155억이요? 그리고 뭐 거의 미스가 살짝 한 거죠.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PS 역시 2.38인데 2.36이니까 약간 미스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인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결국 과도한 비용 증가 그다음에 할일 이벤트 때문에 지금 전망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망치 보게 되면요. 3부기 EPS는 원래 전망치 2.06인데 1.8억까지 다운시켰고요. 전반적인 올해 전체 나머지 남아있는 EPS 역시 6.57-6.50으로 약간 낮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폭 아니니까 보시면 좋은데 약간 이렇게 증가하면 당연히 비타를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그랬듯이 비용을 많이 깎아먹고 있고 아까 그랬듯이 너무 경쟁이 치하다 보니까 제 값을 못 받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업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민케인님이 50달러 주시면서 15일간 휴가 다녀왔습니까? 벌금이라뇨. 50달러 고맙죠. 휴가 다녔으면 약간 여독이 아직 있는 상황이고 보통 보름이면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쪽 거기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회복하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주에 대해서는 델타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정도까지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미리 보여드렸습니다만 멤버십 가격에 대한 2000년 이후에 가격 본동인데 이규제 TV 멤버는 딱 3번 올렸죠. 2000년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올렸고 이번에 올린 게 130까지 올린 겁니다. 10달러 올린 거죠. 그다음에 고르스타가 65인데 5달러 올린 거죠. 5번 올렸기 때문에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올린 거에 대비하면 이번에 올라왔던 건 7년이니까 좀 늦게 올린 건데 물가를 반영해서 좀 늦게 올린 게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회비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냐라고 보시면 좋은데 저도 이런 장사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보시면 한 분기에 770억 달러 버는 기업이거든요. 매출 올린 기업인데 매출을 잡고 있으면 매출 대비 한 10억 달러니까 한 1, 2% 정도? 한 2% 정도 나옵니다. 이 회비가 걷어드는 게 얼마 안 되죠. 매출 대비 2%니까 얼마 안 되는데 결국 가면 순이익에 22억 달러니까 순이익에는요. 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용이 3분의 2다. 이 금액이. 10억 달러가.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매출 대비는 적은 비용을 투입했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상당히 돈을 만드는 방법이 이 코스토커에 있다. 숨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만이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나 이사님이나 높은 퍼 때문에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영업 전략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는데 아침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임직원들은 처음에 일할 때 무조건 캐시보트 한다는 거. 카운터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낮게 무조건 싸게 판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싸게 팔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무조건 시간 내 임금을 30% 더 올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주의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했던 회비를 받아가면서 회원들한테 또 무한한 감동을 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65달을 받아도 그 이상 또 다 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회비가 쭉 올라가죠. 이렇게 회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5년 동안 81%로 회비를 거든 다음에 충분히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런 거죠. 저도 우리도 이제 회비 네이버 프리미어 컨텐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꽝이죠. 꽝. 꽝인데 잘하고 있어요. 고속권은.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것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3대 기업을 비교해 봤더니 그로스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 2인율이요. 10.3% 가장 낮죠. 쉽게 얘기하면 원가 뺀 건데 낮죠. 월마트가 24%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테일 기업이 이런 거 나옵니다. 월마트부터 이마트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홈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남죠. 절반.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가는 거고요. 해서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갔다 오신 분들만 알죠. 카드를 그으신 분들만 물건 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싸다구나. 싸구나 느끼는 건데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멤버십이 있는데 멤버십의 기여도가 62%로 엄청나요. 뭐 샘츠클럽도 있습니다만 안 되죠. 18.4%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원가를 잘해서 더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수많은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싸게 이걸 파는 게 그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은 굉장히 높은 기여도 보이겠다고 설명드립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얘기하면 핫도그 얘기했는데 핫도그 얘기했는데 핫도그는 뭐 1985년부터 동일하게 1.5달러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물가를 반영하면 4.5달러인데 세게 팔고 있는 거고 1억 개를 팔면 손해보고 있다. 손해보는 장소 왜 하냐 이거는 마중물 미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이제 좀 완화된 표현을 썼습니다만 창업자죠. 지금 시네갈 이 분이 전 CEO죠. 전 CEO 그렉 그렉 엘레닉 이라고 한 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핫도그가 올리면 죽여버리겠어라는 표현을 했죠. 제가 이제 뗏지했다고 표현했는데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 핫도그가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창업자 분께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일조 못하는데 뭐 끝에 나오죠. 알아서 하라고 올리면 알아서 하라는 뜻이니까 뭐 올리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 핫도그가 나름 이렇게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표현처럼 이런 빌어먹을 했다고 값을 올리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 기업의 영업 철학을 담는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게 팔고 싸게 팔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싸게 팔고 직원한테 급여 올려주면 그게 최고의 기업이에요. 최고의 기업이죠. 따라올 수가 없죠. 그것만 잘 유지한다고 그러면 전원적인 어떤 그런 잘 나가는 기업의 모습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뭐 최근에 이거 보고 나서 어차피 그냥 뭐 허가 높은 거 맞는데 PR을 빼고 독특한 영업 전략을 들면 코스코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CPI인데 버스 몇 번째입니까? 제 기억에 세 번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3.2%였죠. 전망치가 3.1% 나왔죠. 그런데 지금 3.0이었죠. 맞춘 게 누구냐면 TD 직권 여기죠. TD 직권 위로 맞춘 건데 다 틀렸어요. 전부 틀렸죠. 코어 CPI 3.3%인데 3.3%였죠. 3.4 다 틀렸죠. 전부 다. 100% 틀렸죠. 100%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하시면 되지 이거 뭐하러 내고 볼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골드만은 또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골드만은 표인데요. 코어 CPI가 만약에 0.15% 이하면 1% 올라간다. 이번에 나왔잖아요. 0.1%로 올라가야 되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에 그때그때 변함이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이제 보지 말자. 이제는 이제 우리 전망치 보지 마시고 그냥 결과 보시면 될 것 같다. 어차피 이제는 아예 약간의 굳어진 거잖아요. 쿨링 되는 게 이상해서 뭐 굳이 조마조마하면서 여러 아이들 의견 볼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2020년 5월 이후에 첫 번째 MOM으로 마이너스 0.1%로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왔다. 정도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이제서 비로소 뭔가 꺾여있는 내려오는 모습이 확연해 보입니다. 확연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파울이 얘기했듯이 이제 고용만 나왔죠. 다 잡혔습니다. 잡혔고 갑자기 다 틀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포인트 잡았는데요. 휘발유값이 많이 빠졌다. 3.8%로 이게 빠졌고 신차, 중고차도 하락했다. 그래서 보통 1년 동안 1년 동안 보게 되면 소매 휘발유값이 2.5%가 빠졌고요. 신차가 0.9%가 빠졌고 중고차는 10.1%가 하락했다. 이게 이제 하락한 거에 주된 내용입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고 가장 머리 아파했던 식료품 10시가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에스로랑이 고점이 8.8%에서 4.1%로 내려왔죠. 많이 4.7%가 내려왔습니다. 고점이 많이 내려왔죠. 그다음에 그로스 식료품인데 고점이 14.5%에서 1.1%로 시키면서 12.4%가 늘었죠. 엄청 많이 깎고 내려왔죠. 그만큼 이제 꺾였어요. 꺾인 겁니다. 미국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머리 아픈 일이 없을 것 같다. 예전처럼 조마조마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오히려 아이브가 틀리지 그냥 항상 내려왔습니다. 최근까지 오늘도 하나 좋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CPI는 편하게 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주 CPI였고 다음주로 소매 판매가 이어지죠. 실적이 중요한 게 지표가 중요한 게 그 다음주가 PC인데 그 다음주가 금지 결정까지 이어지는데 다 그냥 웬만하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